깔끔한 코팅이 가능한 A3 코팅기 포토라미 1214 포토라미 1214는 사무실 어디에나 어울리는 디자인에 선명한 코팅이 가능해 아이들의 교구 코팅 시에도 유용합니다 핫롤러 사롤러 방식으로 최대 A3까지 무기포 무주름 코팅이 가능하며 사용하기 쉬운 코팅 조작판으로 온도 조절은 물론 9단계의 속도 조절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합니다 무혈 코팅이 가능하고 역해전 기능을 이용하여 걸린 용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 윗면과 옆면의 통풍으로 코팅지의 열을 바로 냉각시켜 코팅지의 변형을 감소시키고 회로 고장이나 온도가 열 시 경고음과 함께 히터의 전원이 차단되는 똑똑한 코팅기입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포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